좌표 북위 37도 21분 15초 동경 127도 00 57 북위 37.354126도 동경 127.015729도 37.354126 127.015729 다른 뜻에 대해서는 백운산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백운산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수원시 장안구 상관교동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있는 산으로 높이는 해발 567미터이다. 백운산은 한남정맥에 속해 있는 산으로 7장산에서 도덕산 국사봉 상봉 달기봉 문어미곡에 한박산 학곡에 부하산 매죽곡에 석성산 할미성 인성산 형제봉 관교산 백운산 수리산 국사봉 천계산 은봉 관악산 소래산 성주산 철마산 계양산 가현봉 필봉산 하군산 겉곡에 문수산 등으로 이어주고 있다. 백운산은 전국의 흔한 이름의 산이지만 광교산과 바라산에 이어지는 산맥 정상부 북단의 567미터 고지를 말하며 이곳에 지적증량 삼각점이 있다. 남동쪽으로는 광교산과 490고지로 알려져 있는 총루봉을 거쳐 형제봉으로 이어지며 북동쪽으로는 고분제 바라산 학현 국사봉 천계산으로 이어진다. 서쪽에는 의왕시 오전 공동묘지가 있고 350미터의 중턱에는 북서물결표 남동 방향으로 미군의 군사시설이 있다. 북서쪽의 유수는 백운호수에 모였다가 하귀천을 거쳐 안양천으로 흐르며 서쪽의 유수는 왕곡천을 거쳐 안양천으로 남쪽의 유수는 광교저수지에 모였다가 수원천 원천천을 거쳐 황구지천으로 동쪽의 유수는 동막천을 거쳐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주요 식생은 참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반함은 성칸부리아기의 흑운 모편마함이 대부분이다. 백운호수는 1953년 9월에 준공된 인공호수로 규모가 커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비롯한 유원지로 조성되어 있다. 백운호수를 감싸고 있는 백운산은 바라산 관교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청계산부터 관교산까지 청광종주 코스로 산행을 많이 다닌다. 정상에 오르면 북서쪽으로 모락산과 수리산이 보이고 북쪽으로 멀리 관악산이 보이면서 의왕시와 안양시를 관망할 수 있다. 산행은 고천동, 상관교동, 백운호수에서 시작한다. 고천동에서 출발하면 백운사를 거쳐 560봉을 지나 정상에 오르며 고분제를 거쳐 하기동 방면으로 하산하는데 약 10.4km 거리로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상관교동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준응선을 따라 안부에 오르고 560봉을 거쳐 정상에 도착한다. 남북 방향의 등산로는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종주 코스이다. 하산은 고분제와 관음사를 거쳐 내려가는데 약 10.2km 거리로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인도로 오르면 백운호수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백운호수 남단은 의왕 백운지식 문화밸리 개발이 되어 하계동교회는 없어졌고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506동 앞 등산로 초입을 지나면 소나무숲이다. 이곳을 거쳐 인도를 타고 고분제의 남쪽 봉우리에 오르고 이어 정상에 도착한 다음 북서쪽 능선을 따라 공원 묘지 철탑을 지나 하산하며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